짠! 저희집에 봄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어른이의 취미생활입니다 오늘은 예쁜 꽃모양 비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재료입니다 비누 베이스를 준비해 주시는데요 투명한 비누 350g과 불투명한 비누 150g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에탄올이 필요합니다 기포도 제거해 주고 소독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번째는 보습을 도와줄 글리셀입니다 세번째는 히알루론산을 준비했습니다 기능성 재료는 개인 취향에 따라서 알로에 베라나 아레간 오일 이런 것들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네번째는 베이비 파우더 향을 준비했습니다 비누를 알록달록하게 만들어줄 색소나 펄을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빨간색하고 보라색 그리고 골드펄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동그란 몰드와 쿠키커터가 필요합니다 제일 먼저 불투명한 비누를 깍둑썰기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비누를 중탕에서 녹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두 중탕을 했습니다 비누 만들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팔팔 끓고 나온 상태의 비누에 이렇게 향을 첨가하시는 게 아니라 50도에서 60도로 비누의 온도를 충분히 떨어뜨려 주신 다음에 이런 향을 섞어 주셔야 됩니다 글리세린을 약 한 스푼을 먼저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글리세린은 보습에 좋다고 너무 많이 넣으면 묽어지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이 넣지 않도록 해주세요 두 번째는 히알루론산을 한 스푼 역시 넣어 주세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좋아하는 파우더 향을 넣어 줄 건데요 하나, 둘, 두 방울 정도만 살짝 떨어뜨려 주세요 녹인 비누베이스에 색소를 섞어 볼 건데요 색소는 포이즈제로 한 방울 넣게 되면 엄청 진합니다 그래서 이쑤시개에 살짝씩 묻혀서 원하시는 대로 색상을 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 주신 다음에 몰드에 부어주도록 할 건데요 붓기 전에는 제일 먼저 이렇게 에탄올을 충분히 부어주신 다음에 에탄올을 뿌려서 기포를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얇게 비누를 부어주었기 때문에 한 5분 정도면 비누가 금방 굳어버립니다 이 꽃 모양 쿠키 커터를 이용해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꽃 모양이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예쁜 꽃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역시 투명 비누와 마찬가지로 각둑 썰기를 한 다음에 중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온도를 50에서 60도 사이로 떨어뜨려 주신 다음에 작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글리세린을 넣어 줄 건데요 저희가 약 350g의 비누베이스를 사용했기 때문에 약 3g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히알루론산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베이파로장을 4방울 정도 넣어 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역시 몰드에 에탄올을 이렇게 다 뿌려주세요 뿌려주신 다음에 배치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투명 베이스를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넣어 주셨으면 에탄올을 뿌려서 마무리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투명 베이스에도 흙소를 좀 타 주었습니다 핀셋을 활용하시면 원하는 위치에 꽃을 넣어 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골드 펄을 이런 식으로 콕콕콕콕 찍어서 비누를 만들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분 정도 굳혀온 비누를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흰색 꽃을 중심으로 불투명에는 핑크색을 섞어서 이렇게 꽃비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좀 더 심플하고 정형화된 느낌의 꽃비누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높이는 취향에 맞춰서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 투명 베이스에 보라색과 골드 펄을 넣어서 한번 색상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밤에 가로등 빛에 비친 벚꽃을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짜잔! 오늘 꽃비누를 완성해 보았습니다 정형화되게 꽃을 넣어도 눈에 딱딱 띄어서 예쁜 것 같고요 이렇게 부어주어도 좀 자유롭고 개성있어 보여서 예쁜 것 같습니다 마음껏 꽃놀이를 즐길 수 없다면 예쁜 꽃을 집으로 가져와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예쁘게 비누도 만들고 꽃 구경도 하시고 즐거운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다양한 취미생활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 안녕